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구현 1 진척관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진척관리표를 작성하구요 디자인 코딩 개발 별 진척관리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작성하고 보고 진척관리표를 보고합니다 세번째는 이슈 일정관리를 보고 하구요 네번째는 서브페이지 디자인 개발 다섯번째는 관리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 여섯번째는 사용자 페이지 디자인 코딩 및 개발 등 상세의 관리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공유하며 이슈 관리를 해서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들은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 작성은 뭐 피엠이 한다든지 하고 각각의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요소하게 공유하시고